이 엔젤 7777 은요 짝퉁 입니다 보시면 구독자가 빵명 이에요 네 그냥 제 저를 따라 한 사람인데 낚이지 말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들 제가 좋아요를 약 5000개 댓글을 2000개를 받았어요 와 대박 거의 만개 인데요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댓글 거의 만개 받은 적이 한번도 없어요 좋아요도 5000개 가까이 받은 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좋아요 하고 댓글 안눌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게 이거였구나 몰랐습니다 저는 근데 진짜 순수하게 무각은 너무 편질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여력이 조금 되서 이렇게 한거였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 그래서 유튜버는 댓글과 이런 좋아요에 반응할 수 밖에 없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들 편의점에 가시면 어떤 물품을 드세요? 저는 1 플러스 1 을 먹거든요 짜잔 무슨 의미냐 바로 구글 기프트 카드 1 플러스 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짠 형이 현질 해줄게 1 플러스 1 한 번 더 보너스 찬스입니다 똑같아요 첫번째 조건 구독자여야 되구요 두번째 조건 부가금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신청하면은 제가 걸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하시는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좋아요와 댓글을 가장 많이 달아주신 분에게 드리구요 오늘 제가 당첨자 발표를 할건데요 어떠한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를 했는지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이 연말타까를 까고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골드 얼골 반사경 파이어 스피릿 엘리트 바바리안 메가 미니언 복제 아 동나무 굿 전설 칼 좋습니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지원을 1 플러스 1 구글 기프트 카드로 해드립니다 무배 같이 자이언트 고고고 자이언트에서도 상자가 나온다고 골드 다크 프린스 자이언트 엘리트 바바리안 좋습니다 자 골드 로자 바바리안 오두막 엘리트 바바리안 미니언 패거리 아쳐 얼골 마지막 반사격 좋았습니다 자 첫번째 당첨자입니다 산타할아버지 제발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이 한명의 간절한 소원을 당첨자로 뽑겠습니다 키론님 축하드립니다 이 문자로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 두번째 당첨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루가금너입니다 양준원님 축하드립니다 세번째로 뽑히셨습니다 아프리카 때부터 오신 파두둥님 네번째로 뽑히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데빌님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다섯분 어떻게 보면은 진솔하고 어떻게 보면은 길진 않지만 본인의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신 분 다섯분에게 제가 드렸습니다 당첨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에 1 플러스 1 이벤트 다시 한번 다섯개 진행하니까요 이번 이벤트에서 여러분들 뽑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드릴 수는 없지만 가끔 이런 뭐 연말특가 같은 이벤트가 있을 때 누가금들을 위해서 약간 이런 이벤트를 계속 진행을 할까 생각중인데요 생각중인거구요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최소한의 지원 및 재밌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이것만 달아주시면 저도 계속 이런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의 만개의 댓글들과 5천개의 좋아요 처음 받아봤는데요 저도 그만큼 그 성원을 받아서 돌려드리고 더 열심히 하는 엔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